슬래시 사진 등호 YGK 플러스 YG엔터테인먼트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해볼라고가 2월 1일 첫 선을 보인다. 해볼라고는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으로 모자라는 것은 많지만 열정과 의지로 충만한 출연진이 다양한 직업군의 채용 전형과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모습을 담는다. 시청자를 대신해 채용 전형에 도전할 출연진으로는 톡톡 튀는 개성과 순발력을 자랑하는 개그맨 양세형과 청춘을 대표하는 방송인 유병재. 최근 예능에서 활약 중인 가수 손담비와 개그맨 김수용, 모델 건현빈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직업군에 도전한다. 해볼라고는 나 혼자 산다, 능력자들, 밤도깨비를 연출한 이지선 PD가 선보이는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다. 평생 직장의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업군별 맞춤 취업성공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2월 1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